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썬 기초강의 4강 숫자 다루기 시간입니다. 지난 자료형 강의에서 파이썬에서는 숫자랑 문자를 다르게 사용한다 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이 숫자와 문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숫자 특집, 다음 강의는 문자 특집으로 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숫자의 입력과 출력. 입출력을 할 때 쓰이는 input, print가 있지만 이것과 함께 숫자를 다룰 때 사용되는 조금 더 특별한 경우들을 살펴볼 거고요.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연산자를 여러 개를 섞어줬을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에 관련된 다양한 함수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부터 실습을 해볼게요. 오늘 배우는 입력의 핵심은 한 줄에 여러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 복습도 할 겸 해서 한 줄에 하나씩 숫자 입력받는 것을 실행을 해서 비교를 같이 해볼게요. 실행 A는 아무거나 3, 6, 9 여기서 입력받은 값을 다 인트로 바꿔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더하기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인트를 없애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369를 넣으면 앞에 보이는 369에 해당하는 숫자는 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이 더하기를 했을 때의 값이 문자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어 붙여져서 369 이렇게 나오죠. 얘는 다시 코드를 돌리고 이번에는 한 줄에 여러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 것을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369를 한 줄에 입력을 하되 공백을 사이에 두고 3개를 넣겠습니다. 결과는 위에서 실행했던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369가 제대로 숫자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코드도 이 프린트를 빼면은 딱 한 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맵과 스플릿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전체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스플릿은 문자를 자르는 데 사용되는 메서드입니다. 메서드라는 단어도 오늘 처음 듣죠. 메서드를 함수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스플릿하고 갈로 열고 닫고 하는 형태로 함수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함수는 이 앞쪽에 무언가가 없어도 그냥 프린트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메서드는 사용할 때 앞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 점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자르고 싶은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를 적고 점, 스플릿 적은 다음에 안쪽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자를 건지 예를 들어서 점을 기준으로 자르고 싶다 하면 점 슬러시를 기준으로 자르고 싶다 하면 슬러시 원하는 문자를 또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를 비워놓게 된다면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라 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하나, 둘, 세 줄을 적었는데 날짜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연, 월, 일을 입력을 하면 이거를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고 이 텍스트를 점, 스플릿, 요 점점을 기준으로 잘라 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오겠죠. 이 세 개를 다시 y, m, d에다가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변수에다가 이거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이에요. 여러 개가 담겨 있는 거를 이렇게 변수의 개수에 맞게끔 딱딱 집어넣어 주는 기능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 전체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이 잘라놓은 y와 n과 d도 따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해볼게요. 오늘 날짜 2020.02.291을 넣으면 앞쪽에 텍스트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에요. 공백선까지 이만큼은 원래 제가 넣었던 이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있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y와 n과 d는 텍스트를 들어있는 점을 기준으로 잘랐기 때문에 세 덩어리로 나뉘어서 앞부분은 y에 들어가게 되고 중간에 있는 거는 m에 들어가게 되고 맨 뒤에 부분이 d에 차례대로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예 과정에서 스플릿이 필요했던 이유를 볼게요. 숫자를 한 줄에 공백을 두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거를 우선 따로따로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인풋을 해서 입력받은 그 값에다가 바로 점 스플릿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잘라서 각각 ABC에 들어간 값들을 다 인트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인트로 바꾸라는 거를 제가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y와 n과 d는 2020, 02, 29 숫자처럼 보이지만 타입을 찍어보면 전부 다 str로 나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전부 타입을 찍어봐도 str이 나오고 값을 찍어봐도 땡땡이 붙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숫자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막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인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손으로 하게 되면 저번 시간에 했던 자료형 변환이죠. y 값을 인트로 바꿔서 다시 y에 넣고 m과 d도 다 인트로 바꿔줬습니다. 여기 마지막 값을 보면 이 y와 m과 d가 제대로 인트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숫자를 3개로 입력받았으니까 괜찮지만 100개를 입력받았다, 1000개를 입력받았다 라고 하면 이 한 줄 한 줄을 100줄, 1000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편하게 줄여줄 수 있는 게 맵이랍니다. 이제부터는 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맵은 사용할 때 재료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함수가 필요하고 두 번째 자리에는 집합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 집합 형태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군집 자료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리스트, 문자열, 튜플, 사전 등등등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모여있는 형태,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은 이 집합 형태의 안쪽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씩 다 꺼내서 이 함수를 적용을 해줍니다. 1, 2, 3이 문자로 들어가 있는 이렇게 꺾은 모양의 관로는 리스트 집합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집합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한 거고 이거를 하나씩 다 인트 함수를 적용을 해주는 게 맵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A, B, C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 프린트도 같이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A, B, C 그리고 A, B, C의 합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여기에 있는 1, 2, 3이 맵을 거쳐서 제대로 인트 형태로 변환이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긴 설명이었는데 최종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우리의 오늘 목표는 한 줄에 여러 개의 숫자를 입력받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최적의 코드는 이제 우리 이렇게 생긴 한 줄이었고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스플릿과 맵을 살펴봤습니다. 이 한 줄이 어떻게 나오는지 풀어서 여러 줄에 걸쳐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A, B, C의 값을 인풋으로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넣을게요. 얘는 한 줄씩 실행하는 거를 이쪽에 옮겨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처럼 369를 넣어볼까요? 369. 이렇게 넣었을 때 텍스트 값을 지금 찍어보면 이 369가 하나의 덩어리로 모여져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문자열입니다. 두 번째, 이거를 잘라줘야 되겠죠. 자, 스플릿을 써서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줍니다. 다시 한번 텍스트를 찍어볼게요. 이번에는 이 텍스트가 3, 따로 6, 따로 9, 따로 다 하나씩 찢어져서 집합의 형태로 모여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숫자로 인트로 변경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땡땡이 다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작업이 텍스트를 하나하나 하나를 인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맵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수에 맞게끔 앞쪽에 변수를 적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한 줄로 만들게 되면 제일 먼저 실행했던 게 제일 안쪽으로 이제 관로가 겹겹이 쌓이게 되면 제일 안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괄호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가 또 안쪽에 괄호가 생기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이 친구 인풋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른 것까지 이어서 실행이 되고요. 그럼 이만큼이 여기 텍스트.split과 앞에 텍스트.input 해서 입력받는 거 두 줄을 또 한 줄로 합쳐놓은 형태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어디 안에 들어갔냐 하면 이 맵에서 텍스트 자리에 쏙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한 줄이 나오는 거죠. 입력을 받고 자르고 그거를 맵함수를 써서 인트값으로 바꾸고 개수에 맞게끔 변수에 각각 넣어준다. 그러면 숫자로 내가 넣은 값이 착착착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굉장히 고급 스킬이에요. 우리 강의가 지금 4강 앞부분이긴 하지만 숫자와 문자는 좀 깊이 있게 다룰 거라서 제가 따로 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를 마스터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초반부터 이 파이썬을 탄탄하게 쌓아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숫자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숫자를 출력하는 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출력하는 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3을 X에 넣고 5를 Y에 넣었어요. 그래서 X, Y값도 찍고 X, Y값도 찍어볼 건데 숫자만 찍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프린트해서 적으면 되지만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형태는 이렇게 숫자와 문자가 섞여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때 이거를 분자열로 만들어서 3과 5의 합은 8이다. 라고 적게 되면 이거는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X, Y값을 딱딱 넣어준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쭉 적은 거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3 대신에 X가 들어가야 되고 5 대신에 Y가 들어가야 되고 8 대신에 X 플러스 Y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와 문자를 함께 출력할 때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콤마나 자료형 변환을 쓰는 거 두 번째 END는 땡땡 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줄바꿈을 없애는 거예요. 얘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포맷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콤마를 사용하는 거는 가장 단순한 형태 그러니까 문자와 숫자가 나뉘어지는 부분을 다 콤마로 분리를 해서 변수값을 사이사이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3과 5의 합은 8이다. 위에서 내가 출력하고자 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띄어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콤마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이 두 개는 띄어집니다. 앞에서 우리 많이 했을 때도 그랬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적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이 띄어쓰기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 우리가 배웠던 지식 한에서는 형변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자와 문자끼리는 더하기를 해서 이어붙여질 수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콤마 대신에 다 더하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더하기 더하기 하지만 이대로 실행을 하면 숫자고 문자이기 때문에 더하기로 했을 때 에러가 날 게 뻔하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str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똑같아지죠. 원하는 문장을 적기에 복잡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콤마를 사용해서 이어붙이는 거 형변환을 해서 더하기로 이어붙이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ent 땡땡 이건 뭐냐 하면 프린트를 할 때 우리 프린트를 두 개를 쓰면 자동으로 두 줄로 나눠서 출력이 되죠. 프린트마다 줄 바꾸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 줄 바꾸물 없애는 게 ent는 땡땡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프린트를 이렇게 적고 그냥 실행을 하면 이렇게 모두 줄이 다 바뀌어져서 나오지만 이 끝에 콤마로 ent는 땡땡을 추가해주면 줄 바꾸물 없어져서 이 아래쪽에 가야 되는 글자가 옆으로 붙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맨 뒤에 거 빼고 다 넣어주는 거죠.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끊어져 있던 게 하나로 합쳐졌죠. 얘가 위에 붙고 위에 붙고 위에 붙고 위에 붙고 위에 붙고 줄 바꾸물 다 없애줬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형태는 완벽하게 맞출 순 있겠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코딩해야 되는 줄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뭐냐 바로 세번째 포맷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편리해요. 이 포맷도 아까 전에 스플릿처럼 문자 열점으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적고 싶은 문장의 일단 완벽한 형태를 적고 중간중간에 변수가 들어가야 될 곳은 이렇게 꼬불한 관로로 넣어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 포맷을 적고 비어둔 칸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앞쪽에 들어갈 것부터 차례대로 변수를 하나 x, y, x 플러스 y 이렇게 세 개를 콤마로 채워줍니다.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x는 맨 앞으로 들어가고 y는 그 다음 칸에 x 플러스 y는 마지막 칸에서 세 칸이 딱 맞게 채워지는 거죠. 사용법도 간단하고 여기서 변수를 변경을 할 때도 이 안에서 글자를 변경을 할 때도 서로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코드가 된답니다. 다음으로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쉬운 내용이라서 되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파이썬에 연산자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중에서 앞에서 배웠던 거 세 개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한번 다뤄볼게요. 계산을 하는 산술연산자 크다 작다 관계를 따지는 관계연산자 not and or 를 가지고 있는 논리연산자 세 개를 배웠었죠. 이 세 개가 각자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세 개를 섞어서 썼을 때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세 개가 섞여 있을 때는 산술연산자가 가장 먼저 그 다음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순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산술연산자는 이 안에서 또 제곱을 하는 연산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눴을 때 못 구하는 거 나눠서 나머지 구하는 거를 그 다음 순위로 칩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를 하게 되는데 요 두 개는 우리 일반적으로 다친 연산 계산할 때도 곱하기랑 나누기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니까 아마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는 사실 이 안에서의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요 전체적인 순위가 산술연산자 다음 논리연산자 전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논리연산자는 세 개 중에서 낫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엔드 그리고 오아순으로 실행이 돼요. 요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수식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순서에 맞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곱하기 곱하기는 없으니까 그 다음 순서인 곱하기 나누기 목 나머지 이거를 찾아서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 곱하기가 있고 여기 곱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얘는 10 얘는 9 가 되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빼기 연산을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 더하기가 있죠. 7 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관계연산자를 따져주는데 두 개 비교했을 때 앞쪽이 크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트루 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앞쪽이 크다가 거짓 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펄스가 됩니다. 그 다음 논리연산자 순서로 넘어가는데 and not 중에서 not 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아까 거짓이었는데 앞에 not 붙었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그리고 참 and 참이기 때문에 전체 결과는 결국 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선순위를 몰랐다고 하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졌을 텐데 우선순위를 알고 차례대로 하나씩 계산을 하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내가 이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이 연산은 더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처럼 괄호를 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따로 실습은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단계 수학 관련 함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 7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보다 더 다양한 게 있긴 하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 기초 수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함수에는 숫자가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개가 들어가면 그냥 이 숫자를 반올림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A,B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을 때에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숫자를 만들어라. 이렇게 A값은 반올림을 할 대상이 되고 B값은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이런 기준이 된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반올림이기 때문에 제가 3.33 5보다 낮은 숫자를 적었을 때는 뒷자리를 버려버려서 3이 되고 높게 적었을 때는 올려버려서 4가 되고 얘는 3.66에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라. 기 때문에 3.7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은 수학에서 양수를 넣으면 그대로 양수가 나오고 음수를 넣으면 그것도 양수로 바꿔서 나오죠. 3이랑 마이너스 3을 절대값 함수에 넣고 두 개를 실행을 해보면 둘 다 똑같이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곱 함수인데요.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가 2개가 들어가고 A에 B제곱 그러니까 A가 밑이 되고 B가 지수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요 곱하기 곱하기 연산이랑 똑같죠? 그래서 두 개를 실행을 했을 때는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3에 2제곱 그 다음 나눗셈 함수인데 요거는 일반 나누기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나누기 연산을 할 때 요렇게 하면 나눠서 소수점 자리까지 다 찾아내는 거고 요렇게 연산하면 나눴을 때 목만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요렇게 연산을 하면 나눴을 때 나머지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나눴을 때 몫을 가지고 오는 것과 나머지를 가지고 오는 거를 합쳤어요. 그래서 7과 2를 이렇게 넣으면 7 나누기 2를 했을 때에 몫과 나머지를 둘 다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두 개를 만들어 두면 앞자리에는 몫이 들어가고 뒷자리에는 나머지가 들어가요. 실행을 해볼게요. 7 나누기 2 했을 때 몫인 3이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가 y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할 때 쓰는 함수랍니다. 그 다음 최대값과 최소값 함수는 한 번에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안쪽에 숫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중에 최대값을 찾아내고 최소값을 찾아내 준답니다. 실행을 해보면 같은 숫자이지만 주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게 안쪽에 그냥 이렇게 숫자를 나열하면 에러가 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얘는 안쪽에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값을 여러 개를 모아 놓은 형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튜플, 등등. 그래서 얘를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감싸주고 다시 실행을 하면 안쪽에 있는 숫자가 다 더해져서 출력이 됩니다. 와 오늘의 진도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제가 최대한 짧게 영상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했는데도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에 영상이 또 엄청 길어져 버린 것 같아요. 특히 여기가 좀 길었죠. 숫자를 입력받는 부분 지금은 안 쓰이겠지만 나중에 뒷부분에 문제풀이 쯤 들어갈 때면 아마 굉장히 많이 쓰일 문법이에요. 다들 오늘도 파이썬 공부 열공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목표의 30강까지 파이팅 하도록 해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